모두들 털하입니다 아니 이게 뭐람? 전데요 네 왼쪽은 분명한데요 네 왼쪽은 전데 오른쪽은 모호하네요 오른쪽은 저였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웹툰에서 웹툰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바꿔줘요 되게 양심적인 사진을 넣으셨네요 각도나무 그런 것을 수장을 부리지 않은 사진이잖아요 원본이 그렇죠 이게 제가 어디 인터뷰하거나 그랬을 때 옛날에 쓰던 사진인데 넣어봤더니 나 해보면 안되요 지금 나 라이브로 해보면 안되나? 네 해볼 수 있죠 웹툰미 데모 사이트에 가서 어? 잠깐만요 네 막았나? 웹툰미 나도 해줘 나 시켜줘 어 됐다 됐다 자 어디 한번 봐 여러분들 털 선생님이 웹툰화 시키면 어떻게 될 것 어? 데모 페이지 막았나봐요 네이버 웨일에서 한번 해볼까요? 웨일에서? 아 그래 혹시 모르잖아 웨일에서는 너 구글이 싫니? 이러면서 네이버니까 웨일에서 되지 않을까요? 자 갑니다 웨일 도와줘 저런 오백 에러를 되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안녕 안돼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왜 이러서도 안되네요 네 자 아무튼간에 그러면 제가 해보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저 혼자 있을 때 한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컨텐츠로 한번 해볼게요 컨텐츠로 해서 쉬는 시간 방에 공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게 제 사진을 넣으면 제가 안경이 되게 안보이잖아요 지금 잘 안보이네요 진짜 네 저 안경을 정확하게 따더라구요 그러네 네 네 그리고 콧구멍을 좁혀줬구요 입을 조금 다물게 했습니다 자진 납세하는거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아니야 그정도는 부족한 설명인데 알았잖아 피부도 많이 밀었구요 눈코의 위치랑 얼굴 윤곽 빼고 다 바꾼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지만 뭐 괜찮다 이게 왜 바뀌었냐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네네 여기 보시면 트루뷰티의 주경이라고 되어있고 트루뷰티 수호 서준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이 세개를 시험해볼 수 있는거에요 주경이 스타일이 있고 수호 스타일이 있고 서준의 스타일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놨고 네 그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네 요거는 이제 수호 스타일 네 다른걸 해봤는데 수호 스타일이 안경을 제일 잘잡아요 제일 맘에 들었군요 네 안경이 잡혀서 어 알겠습니다 다른걸로 안경을 반쯤 날리더라구요 오 좋아요 좋아요 저 너무 궁금하네요 웹툰미 저도 한번 해볼게 나중에 여러분들 컨텐츠로 일단 웹툰미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채색 프로그램은 지금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많아요 많아요 자기 원고에 자동채색 프로그램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아예 스터디도 막 생겼고 맞아요 요렇게 저렇게 해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걸 해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계신데 이미 2020년 1월에 비다투라는 인공지능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이버툰이 네 그래서 이미 거기서 상당한 수준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네 cbpr이라고 전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인공지능 비전학회 중에 하나에요 네 인공지능 비전이 뭐냐면 사람이 보는거 있죠 네 이것처럼 인공지능이 인식하게 만드는거에요 아 그걸 전문으로 하는 학회인데 거기서 논문 두건을 올렸고 채택이 됐어요 이야 네 그래서 직접 거기 팀장님이랑 가셨더라구요 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봤는데 네이버툰이 작년에 작년에 그 김준구 대표가 직접 말씀하셨던게 네이버툰은 스토리테크 기업이다 그렇죠 네 라는 말씀하셨어요 명확히 얘기했죠 네 그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기업의 어떤 행보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은 안 들어가지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열리겠죠 뭐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 네 네이버툰에 들어와야만 이걸 쓸 수 있도록 된다면 음 이거는 조금 격차가 너무 멀어지게 되지 않나 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희망 반 바람 반 예상 반을 해보자면 네 김준구 대표님은 안 그럴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웹툰 작가가 늘어나는 거지 네이버 웹툰 작가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웹툰 창작 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술적인 그 성취를 만약에 일궈냈다 그거를 네이버 웹툰 작가들한테만 제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중국형 듣고 있죠 이ção 우리РTV 우리 stunt has an 그 아이 우리 우리 우리